자, 오늘은 재산세를 마무리 짓고 북세로 진행하게 되겠네요. 자, 요약집 664쪽입니다.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돌아가네요.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 항상 재산세는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어떤 용어가 존재하나요? 다섯 글자, 과세기준념. 그래서 본래의 납세의무자, 즉 원칙을 얘기하죠.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네요. 사실상 소유자가 1년 치를 냅니다.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보다 잔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잔금이 끝났다.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내고, 6월 2일부터 잔금이 끝나거나 등기가 끝나면 매도자가 내게 되겠네요. 그래서 잔금 기준이다. 단, 등기가 빠르면 항상 등기일 기준이죠. 그래서 과세균을 연재해 사실상 소유자다. 그런데 이 재산이 공유입니다. 공유. 자, 공유 재산은 항상 지분만큼.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지분만큼 나누죠. 그래서 나누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 권자. 1인 나면 안 되죠? 지분이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지분, 권자. 그리고 괄호도 조심해야 돼요.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걸로 본다. 어떤 뜻일까요? 분할등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분할등기가 안 되면 균등한 걸로 보아. 결론은 보다. 공유는 무조건 지분권자. 자, 그다음 주택이네요. 3번. 항상 세 번 문제를 풀 때는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자,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부과하죠?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뭐를 합니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해서 합산합니다. 합산. 통합하여 합산하여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액.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다. 건물주인은 갑이고 땅주인은 을이다. 그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산출세액을 안분해야죠? 그래서 세금을 안분할 때는 항상 뭘로 나눈다고요? 식값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그래서 세금액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재산세 100만원. 100만원 어떻게 계산했어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계산한 다음에 소유자가 다르니까 안분을 해야 됩니다. 나눌 때 기준은 뭐라고요? 식값표준액 비율이다. 면적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면적비율은 어떨 때 쓰는 용어일까요? 부속토지를 안분할 때. 세금을 안분할 때는 식값표준액 비율. 부속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비율로 안분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이 3번 지문은 산출세액 앞에가 뭐다?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은 건물 토지를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 1인 소유든 공동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합산하여 세액을 먼저 계산한 후 소유자가 다를 때는 나눈다. 무슨 비율로? 식값표준액 비율로.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죠? 여러 개 소유할 때는 물세잖아요. 어떻게 재산세를 계산하나요?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네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으면 아파트별로.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뭐다? 상가별로. 단, 건물과익과 토지가익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4번이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아랠 개정세법이죠?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가 납세 모자다. 위탁자, 절대 수탁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과로가, 예가 있죠. 주택법. 주택법에 따른 지역조탁묘 쭉 나와서 그래서 조합은 뭐다? 조합은 금전으로 사업을 진행하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 신탁하잖아요. 신탁했을 때는 누가 납세 모자가 된다? 조합. 여기서 조합은 위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실질 소유자를 조합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의제 납세 모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미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그래서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동일하죠? 자, 여러분들이 사실상 소유자고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똑같잖아요. 그러나 다를 수가 있어요. 뭐가 일어났다? 소유권 변동. 자, 이거는 무슨 뜻이다? 잔금이 끝났어요. 잔금은 끝났는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등기를 안 해가니까 과세권자는 실질 소유자를 모르죠? 갑을 몰라. 그러니까 뭐다? 을이 납세 모자가 됩니다. 그럼 을은 억울하죠? 실질 소유자가 갑인데. 그래서 매도자인 이 앞에 날아오니까 을은 어떻게 하라? 갑을 신고하라.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인 갑에게 날아가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은 갑을 모르죠? 그래서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이네. 상속이 개시됐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엔드 개념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상속 재산을 분할 중에 있습니다. 분할이 안 끝나. 그럼 등기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니까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는 누구를 얘기하나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연장자. 자, 이렇게 해서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엔드 개념이에요. 그러나 OR 개념. 둘 중에 하나가 됐다면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낼까요?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 여러 명이 받았을 때는 각자에게 보내겠죠? 이건 엔드 개념이에요. 둘 다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신고가 됐다. 그러면 지문이 바뀌죠?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 또는 각자에게 날아가게 됩니다. 엔드 개념이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공부상은 개인 명의다. 개인 명의. 그러나 사실상은 누구 땅이에요? 종중재산. 그래서 종중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종중재산임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종중을 모르죠. 개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오네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항상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에게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죠. 4번은 뭐다?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는 매수 계약자, 매도 계약자 하면 안 돼요.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장금이 안 끝나서 국가껀데 매수 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므로 매수 계약자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미래에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은 국가 등 거지만 이득은 매수 계약자가 챙김으로 매수 계약자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매수 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 계약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4번은 국가 등, 연부, 무상. 자, 그 다음 밑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그런데 연부 대신에 뭐가 나왔다? 선수금. 똑같은 거죠?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 자, 포인트는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 소유권은 국가 거죠? 그러나 무상으로 받은 자가 수익을 챙김으로, 납세무자는 무상으로 받은 자.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매수 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 이렇게도 맞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매수 계약자. 자, 그 다음 밑에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경우, 국가 등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 매수 계약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매수 계약자에게 과세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채비지 보리지. 항상 채비지 보리지는 사업 시행자. 그래서 이 지문은 뭐에 속지 말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사업 시행자. 그리고 6번,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마다 사용자. 어떤 경우일까요? 그 재산이 소송 중에 있거나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됐을 때는 뭐다? 그 자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 불분명.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소송 중 행방불명. 자, 다음 기타. 외국인 소유, 항공기 선박. 부동산은 안 돼요. 재산세 대상 중에 항공기 선박. 기계나 차량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죠? 수입하는 자. 소유권은 외국 겁니다. 그러나 수입하는 자가 나중에 이득을 챙기죠? 수익력. 그래서 수입하는 자.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수입하는 자네요. 자, 그 다음 666페이지는 기본통식. 쭉 읽어보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줄이에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의 기준은 현재 6월 1일이죠? 양도, 양수가 됐다. 잔금이 끝났다. 1년치 누가 납세자 문제가 된다? 양수인. 그래서 6월 1일까지 양도, 양수가 되면 1년치 양수인이 내는 거예요. 가운데 숫자. 그러나 6월 2일부터 잔금이 끝나면 1년치 양도인. 가운데 도. 그래서 사고팔 때는 6월 1일까지 사고팔면 양수인. 6월 2일부터 사고팔면 양도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일까지는 수자. 수인. 2일부터는 도망가자. 도. 자. 반대로 가면 안 된다. 또는 안부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무자가 끝났네요.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가액 이렇게 안 쓴다. 그래서 뭐 기준이다? 개인, 법인, 불문하고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자, 그래서 5개. 토, 건, 주, 선, 항. 재산세 대상.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의 기준이에요. 여기다가 부동산은 반드시 뭐를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낮게 발표함으로 안 씁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그럼 비율이 몇 프로다? 70. 그러나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죠. 주택토지는. 그래도 공시가격이 5억이야. 그럼 5억을 과표로 하면 세금 폭탄맞아요. 여기에다 몇 프로? 60% 그래서 60%를 곱하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 3억. 이해를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래서 666. 박스. 시가표준액 옆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가액 증명되는가액. 이런 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667. 용어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죠. 자,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개별공시가. 그 다음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죠.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공시하잖아. 그래서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이거를 지방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시가표준액. 그리고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용어는 다르대. 뜻은 다 같은 거예요.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자,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은 각종 지수 등을 통해서 결론이 누가 만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가액. 건축물은 옆에 적으세요. 이렇게 지수들을 통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가액을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범인은 뭐다? 이거는 범 내용이에요. 법에서는 100분의 50에서 90까지 결정해놓고 시행령에서는 뭐다? 70% 그러나 주택은 몇 프로? 60% 항상 시험은 시행령에서 출제되는 거죠. 토지건축물은 비율이 출시. 주택은 60. 그럼 종부세는 몇 프로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일률적으로 95%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9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세율로 돌아가네요. 자, 세율. 항상 토지건축물, 주택을 구분해. 토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분리로 결정되면 0.07도 있고 27에 출제되고 0.2, 0.4, 농지 같은 거는 007, 공장용지는 0.2, 사치는 4%. 그 다음 별도 합산하는 거죠? 합산은 누진세율입니다. 몇 단계? 3단계. 최저 0.2, 0.4. 그 다음 종합합산은 누진세율이죠?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최저 0.2에서 0.5. 그래서 이 숫자 배열. 종합은 종이요 3단계. 종이요, 종치는 사람의 직업은 뭐다? 별, 리, 사. 별, 리, 사. 3단계. 종, 이, 오, 3단계.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다? 부동산은 4%? 그런데 이 건축물이 시, 앤드 주거지역, 앤드 공장. 오염물 배출하죠? 주거지역. 그래서 0,25의 두배로 갑니다. 0,25의 두배니까 0,5. 그럼 나머지 건축물은 0,25다. 그래서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사치는 무조건 4%, 시, 앤드 주거지역, 앤드 공장,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오염물 배출하니까 0,25의 두배. 두배니까 몇 프로? 0,5.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은 몇 프로다? 0,25. 이게 딱 기본이 돼야 돼. 사치성 건축물은 4%, 사치니까. 그런데 이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 시, 앤드 주거지역, 앤드 공장 건축물은 오염물 배출하니까 0,25의 두배. 몇 프로? 0,5. 자, 그다음 주택.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 주택과 이외의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별장. 그래서 별장은 무조건 4%. 나머지 모든 주택. 이외의 주택은 초관우진이에요. 0.1에서 0.4.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 그래서 별장. 별장 외의 주택은 0.1에서 0.4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장된 게 있죠? 1세대 1주택. 공식 가격이 얼마? 6억 이하는. 이에다가 0.5를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0.05. 그래서 0.05를 인하시켰으니까 0.35. 4단계는 똑같아요. 아주 중요한 건 이거 개정법이에요. 1세대 1주택. 앤드. 공식 가격 6억 이하. 그럼 6억이 초과되거나 다주택자는 이세율을 적용하겠죠?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앤드. 공식 가격 6억 이하는. 인하시켰어요. 0.05에서 최대. 0.35. 1세대 1주택. 그래서 넘기면 이제. 거기에 다시 한번 보자고. 별장만 4%예요. 그럼 고급 주택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외에. 별장과 고급 주택은 4%다. 틀려요. 별장만 4%다.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처럼 계산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를 과세하네. 4%짜리. 세금 폭탄명이었잖아요. 그래서 4%짜리는 재산세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주택이나 모든 주택은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4%로 과세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 주택처럼 계산하니까.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별장을 뺀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래서 재산세 문제 풀 때.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별장을 뺀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래서 3단계, 3단계, 4단계. 그럼 나머지는 전부 무슨 세율로 돼 있나요? 차등. 비례세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대상은 어디로 넘어간다?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재산세에서 끝나는 거예요. 누진세율만 종부세로 넘어간다. 자, 여기가 표준세율이네요. 자, 그 다음 668. 자, 토지. 자,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하죠. 비례세율이니까. 분리.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하여 0.07, 0이 4% 차등비례세율. 그런데 별도 합산했잖아. 그럼 시군구에 있는 땅을 모두 합합니다. 합산은 모두 합한 포인트가. 그리고 종합합산도 시군구에 있는 종합합산 땅을 모두 합한. 그래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모두 합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 합산. 나머지는 물세임으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분리는 모두 합한이라는 게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비례세율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주택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택. 그래서 주택은 일반주택도 주택이고 고급주택도 주택이고 별장도 주택이다. 그럼 주택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는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0.0. 누진세율로 가죠. 그래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합산하여. 그래서 주택을 합산해야 할 때는 어떤 때만 쓰는 용어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토지건물을 합산하여. 이럴 때만 합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물세니까 각각. 자, 그 다음 2번 주택의 과세 방법은 뭐다? 고급주택 구분 없이 주택별로 0.1에서 0.4, 4단계 누진으로 갑니다. 단, 못 빼고 별장은 사포로. 그러나 0.1에서 0.4로 가더라도 개정법은 알아야죠. 1세대 1주택. 6억 이하는 낮은 세율로 가여 인하시켰어요. 0.0으로는 이렇게. 그 다음 과세 대상. 자, 한동. 한동은 뭐다? 주상복합아파트예요. 주상복합아파트라고요. 집합건물이죠?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럼 주택 땅과 상가 땅을 안분해야죠. 드디어 나왔네.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로 나눈다?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다. 한동. 주상복합아파트. 집합건물이에요.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고.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 그럼 땅, 토지도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안분해야죠. 그래서 결론.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절대 면적 비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시가표준액 비율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니은, 일구. 자, 일구는 상가주택, 점포주택. 일인 소유죠? 일인 소유다. 이거는 뭐다?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 법조문이 50% 이상. 전부주택으로 본다.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거지. 전부주택으로 봐서 상가보다는 덜 걷겠다. 주거용이므로. 그러다 일구로 출발할 때는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4번.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10배. 숫자가 나오면 옆에 조심해야 돼요. 바닥 면적의 10배, 20배 하면 틀리죠? 옆면적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5번. 주택의 공동 소유 또는 구분 소유. 아파했잖아요.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도 주택 그 자체. 뭐를 물어본다? 건물과 토지를 물어볼 때는 합산한. 구분난하면 틀려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겠죠? 자, 이 주택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택, 건물, 토지.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물어볼 때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합산. 합산하여 계산한다고요. 통합하여. 구분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가 자가 다르든 합산한다. 그리고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3억짜리, 5억짜리를 소유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각각. 각각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3억은 어떻게 계산해서?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5억은 어떻게 계산해서?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합산하여 이게 나오면 세금액 수는 따로따로 주택별로 주택, 가격을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은 어떨 때만 합산한다? 건물과액과 토지가익을 물어볼 때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주택별로. 그럼 재산세 문제 풀 때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합산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외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여러 개 소유했을 때 나머지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가 재산세 표준 세율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중과 세율로 진행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